모두에게 좋은 날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리슈울레지온이라는 도시에서 리빙 이스라엘이라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냈던 시간에 대해서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대한민국 땅에 사는 믿는 사람들은 정말 진실되게 저희 나라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람 자체는 인간은 누군가를 그렇게까지 진실되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인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히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개시는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들이 정말 지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곳에서 배워가는 모든 마지막 때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다시 한 번 배우면서 가르치기 원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모든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장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폭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모든 운도 좋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십시오. 이스라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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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